지난 9월 6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초강려 태풍 흰남로로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피해가 극심했던 남쪽 지방에 태풍이 상륙한 당일, 홀로 침수된 차량을 구조하러 나선 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에 살고 있는 28살 구강민 씨. 강민 씨는 포항에서 거재를 운송하는 조선자재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기사인데, 태풍으로 일을 하루 쉬게 되자 개인 차량을 몰고 순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순찰 1시간 만에 처음 발견한 차량은 불어난 물에 둥둥 떠다녔고, 차주는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오프로드가 취미인 강민 씨 차량에는 오프로드를 달리다 다른 차가 빠졌을 때를 대비해 항상 민치와 밧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민 씨는 장비를 활용해 침수 차량 한 대를 순식간에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찰에 나섰습니다. 사실 강민 씨가 구조활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민 씨는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된 차들을 구조하러 다녔고, 그래서 별명도 아쿠아맨입니다. 매년 태풍 오면 오프로드가 취미인다고 봅니다. 오프로드 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빠진 차가 있으면 운전하고, 그게 취미생활의 연장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매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피해가 많지 않았어요. 아시는 분 전화하고 이러면 한 번씩 꺼내드리고 이러는 게 다였는데요. 올해도 매년 해오던 것처럼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뭐 차가 그렇게 고통이 돼버리고, 많이 애타고 답답하고 처음 접하시는 분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아니까 그냥 못 본 척 지나치기도 그렇고, 한 대를 딱 던져드렸는데, 뒤에 또 빠지는데 또 못 본 척하고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끝으로 강민 씨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같은 일을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매년 해오던 거라서 그냥 계속할 것 같아요. 강민 씨는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 것뿐이라 했지만, 운전하다 폭우에 갇힌 시민들에게 강민 씨는 어디선가 나타난 슈퍼맨과도 같았을 겁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 곁에는 강민 씨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다른 이들을 살피는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